보통의 남성들은 FM리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여성들은 FM리즘을 싫어하는 척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지하는 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자로 태어나 숨만 쉬어도 여성주택이니 여성알당제니 그런 게 쉴 새 없이 생기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성분들 이런 생각해보셨나요?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이름해 소탐대실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FM화는 여자들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잘 생각해보시란 말입니다. FM이 창궐하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여자들이 편할까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이 편할까요? 그 전까지 여자들에게는 그다지 높은 스펙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그저 착하고 맘시만 곱다면 결혼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시부모님들도 여성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오길 바라며 반반 결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 회사를 퇴사하고 집안일을 하였고 그런 집안의 모습이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FM이 창궐하기 전에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FM화는 여자들이 그토록 외치고 다니던 양성평등을 남성들이 먼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죠. 여성들도 이제 남성들과 동등한 스펙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남성들이 결혼할 때 들고 오는 돈에 맞춰서 저금하고 저축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 결혼하면 무조건 경제권은 아내가 가지고 내무부 장관이라 여겨졌는데 요즘은 경제권도 따로따로 가지고 돈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죠.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여자들은 구명정을 타고 살아남았지만 성인 남자들은 덤덤이 배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떠나는 이들을 위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을 위한 남성의 희생이 당연하다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과연 정말로 FM은 여자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녀들은 앵무새처럼 유리천장이 있다고 여자들은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말하지만 유리천장은 개뿔, 여성들은 남성들의 호의에 의한 유리바닥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여자라는 이유로 꿀빨던 모든 게 사라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는 남성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저의 발언들이 속물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FM의 창궐은 오히려 여성들의 유리바닥을 깨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누리던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상태로 여성들은 한평생을 실력만으로 살아온 남성들과 경쟁하게 되었죠. 다시 그때처럼 남성들이 호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자들은 여자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남성들의 호의로 개꿀 빨고 살아왔던 건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호의의 배가 불렀는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고 이제는 남성들이 과거처럼 해줄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FM이라는 달콤한 독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걸스캔드 애니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자도 이제 남자처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여자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건 부당하고 힘들다고요? 그런 말을 하기 전 FM들이 양성평등을 외치며 유리바닥을 박살내고 있을 때 그때 FM들을 여자들이 박살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미 박살난 유리바닥과 배갈라진 거위에 배를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 명심하세요. 이제 과거처럼 여자라고 꿀빨 수 있는 행복한 나날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건 남성들이 아닌 여성들 본인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시죠. 이들이 응원했던 걸스캔드 애니띵의 세상을 말입니다.